수백억 소속사 건물 10위는 H 소속사입니다. H가 10위밖에 안 돼요. 이곳이 언제 나오나 했네요. 다들 제일 기다리던 소속사였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의장 방시혁입니다. 2005년 방시혁님이 설립한 후 논현동 사업, 삼성동 사업 등 여러 번 사업으로 옮겼던 B엔터 그리고 올해 3월 H 소속사로 사명 변경과 함께 용산의 대형 빌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신 씨가 좋아하시네. 그럴 줄 알아요.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로 이루어진 신사옥은 엘리베이터 개수만 무려 11대입니다. 백화점 아닙니까? 백화점보다 많은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그 정도.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강 미우가 보이는 카페부터. 야, 웬일이야? 뭐야? 와, 사업 갈만나겠다. 이게 왜 10위야? 여러분,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소를 방불케 하는 규모의 구내식당. 롤러소진지, 더운 야채. 우와, 다 저런 시스템으로. 뭐야, 여기? 어떻게 저래? 진짜 X났다. 무려 3개 층으로 나누어진 헬스장. 웬만한 헬스장보다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래? 아리아나 그란데가 와야 되잖아요. BTS가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대형 연습실은 물론. 여러분, 이거 초코. 여기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네요. 스피커가 엄청 많았었는데 방금. 야, 축구해도 되겠다. 촬영 스튜디오. 뭐야? 어떻게 저래? 애기실. 침대도 침대. 지하 뮤지엄까지. 어머, 어머, 어머. 뮤지엄 있어야지. 역사를 많이 썼으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놀랍다고 합니다. 놀랄 게 또 있나요? 쪽관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법한데. 오피스에 비치된 개인용 의자마저. 사무용 풍계의 샤땡이라 불리는. 고가의 사무 의자를 사용했는데요. 이 의자의 가격은 무려. 대당 178만 원. 의자 하나에 진짜 비싸나. 사무용 공간인 8층부터 16층까지. 이 의자로 채웠다면 의자 가격으로만 억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의자 앉으면 디스크 납고 뭐 이래요? 볼 수 있죠. 너무 무식한 얘기였나요? 이 카페 발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콤이라고 이름 지은 외부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는 무려 자작나무가 심어진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작나무가 웬 말이야. H 소속사는 신석 시설 투자에 무려 535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요. 아니 근데 10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뭐야 놀러가면 안 되나? 나도 가고 싶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소속 가수들 이름만 들어도 이런 사업 10개쯤은 껌값이지 할 것 같은 H 소속사가. 실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이 건물을 매입이 아닌 임차했다고 밝힌 H 소속사. 건물 규모가 규모인 만큼 보증금 역시 후덜덜했을 것 같죠? 진짜? 그렇죠. 이 건물의 보증금은 바로! 171억 4,487만 원. 와 보증금이. 13위에 올랐던 임창정님 사업 3개를 매입하고도 20억이 남는 금액입니다. 와 그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증금 외에도 월 임대료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료는 얼마일까? 임대료 겁난다. 엄청 많이 넘어. 그 금액이 무려! 무려! 월세 약 17억 원. 정말 그냥 사지 그랬어. 월세가 17억 원이래? 사지 그냥. 그치? 근데 월세만이잖아요. 게다가 전기세나 뭐... 또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또 있겠죠. 17억. 우와! 내가 드는 월세 중에 제일 쎄. 정말 이 금액이 월세 맞나요? 월세가 웬만한 건물 한 채 가격이었네요. 얼마 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명단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H 소속사. 오! 한국 기업으로는 S 기업 이외의 H 소속사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어우, 멋있다. 연일 새 기록을 써내려가는 H 소속사가 또 어떤 소식으로 세계를 들썩거리게 할지 궁금합니다. 수백억 소속사 건물 10위는 보증금 약 171억 원대의 AT 소속사였습니다.